룰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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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원님 감사합니다 국민점은 룰러스 룰러스 이게 비하인드가 외래어가 금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자기소개가 영어였잖아요 다시 한번 말 소개를 해드리고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명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한번 저희 순 우리말로 풀어서 한번 저희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외래가 금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대에 있을 때 가장 주려는 봉투시장입니다 가방 교복 교복 공구 가봉 광구 당국 개별 경복 거북 거북 가방 경복 거북 그리고 경복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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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 고백 고봉 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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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광복 공복 고백 공복 고백했어 공부했어 공부했어 제가 공부할게요 9분 9분 급복 5분 급복 천천히 돼 30초 생각해 생각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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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박 겜별 개별 깜별 감별 결별 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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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 쳐. 공방! 공방! 공방이 일본어 아니에요. 공방댁, 공방댁. 끝! 저희가 이런 오락에 대해서 다 우승을 했나요? 네. 햇더움받들을 다 우승을 했거든요. 상을 받았어요, 계속. 이번에도. 이번에도. 같이 있을까요? 네, 우승을 해서. 근데 이번 게임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조금 침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실수를 하지. 갑시다. 좋습니다. 속에. 그냥 외래와 노래 아닌가요? 네. 저희 곡은 말 신나고 동이가 흔들어지는. 그런 곡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는 거를. 저희만의. 저희만의. 방법으로. 방법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을 말해주세요. 네. 저희. 곡은요. 뭔가 달라 라는 곡입니다. 네. 뭔가 달라. 살짝 선수적으로 들려드릴까요? 안 돼요 형 그냥. 안 돼요 형. 안 돼요 형. 오늘 뭔가 좀.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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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다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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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 썰어 썰어. 썰어 썰어. 썰어 썰어. 쓴 우리말이죠. 쓴 우리말로 구성된 저희 곡 중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기반. 개. 아니 아니 우리 조용히 하고 있죠. 개발. 개발하다. 의석. 도착한 모든 외라야. 최고КА 두카 두 subm entrer Credit. heading to the dot com Day. at vớiamp проблемы. 엑스 친구 중에 한 번 더 확인하러. 확인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권고는 왜 안 돼요? 광고야 해요. 아 여기 있네. 공부도 안돼구나. 기분도 있네. 형 이거 도대체 뭐더라 군고 해. 비봉이라고. 맞아, 비붕이라 쓰면 돼요. 개발도 그건가요? 아, 이거 개뻘 아니에요? 개뻘. 개뻘. 그러니까 개뻘 쓴 거 아니에요? 원래 수는 우리말로 개뻘이 아니라 개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개발 쓴 거 아니에요? 그 강아지 발. 그거는 합성화예요.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하얀. 너무 가까워요. 근데 이거 약간 저희가 너무 낭무가내로 졸으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럼. 자, 공동 1등을 한 북두칠성인데요. 네. 마무리 임상으로 올리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빛!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빛하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